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수관 인사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14일 시장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아직 좀 주식 성과 안 나서 좀 우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어쨌든 오늘만큼은 조금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2700 을 넘었습니다 네 얼마만입니까 진짜 2700 이렇게 힘드네요 3000 도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힘겹게 2700 선 오늘 이제 돌파하는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끝이 아니고 좀 시작이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램을 일단 좀 가져보고요 예 자 오늘 일단 이제 주요 내용들 먼저 오늘 뭐 시장 뭐 특히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뭐 뭐 그 조선주가 조선주도 아세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 규제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급등한 거 야 참 조선주도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미국의 규제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구요 오늘 보고서부터 오늘 보고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뭐 댓글도 달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번 그 아까 어제 뭐 댓글도 달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뭐 좋은 댓글 달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근데 일단 아비코 전자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 수동 소자 이게 인덕터 뭐 저항기라고 하는데 주요 IT 가전제품 그리고 그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데 막 들어가요 자동차 보시면 모바일이 25 반도체 근데 작년에 이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그 작년에 보니까 매출의 30% 정도가 반도체 양이래요 주로 어디에 납품되는지 아세요 삼성은자 삼성은자 반도체 안 좋은 거 아시죠 안 좋았죠 네 그리고 ddr5도 삼성은자 늦었어요 그쪽에 많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늦었죠 그래서 작년에 적자 냈어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 주가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작년 실적은 적자로 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pcb 사업이 있어요 pcb 는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주로 여기 비중도 꽤 듭니다 근데 요새 자동차 안 좋잖아요 그죠 현대차 주가 좋다고 자동차 좋은게 아니고 현대차는 밸류업으로 간거지 어팡은 좋은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어팡은 좋은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사도 사실 이렇게 좋은건 아니죠 어팡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차피 저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분기보고서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직 그 연말 사업 보고서 안 나와서 작년 3분기까지만 까지만 제가 봤거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외산 삼성전자가 잘 나가야 돼요 삼성전자는 잘 나갈 겁니다 분위기 바뀌었어요 오늘 이따 보고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ddr5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 쪽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관건은 그겁니다 경쟁이 좀 치열해진대요 삼성전자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니까 그 경쟁에서 아비코가 얼마나 잘할지 이걸 좀 보셔야 되겠고 두번째 자동차 근데 자동차 하반기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거는 같아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근데 좀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꼭 그거 염두에 두시고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지긴 좀 그렇구요 아무튼 제가 한번 분석을 조금 더 시간 내서 해본 거니까 어제 못해드린 건 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선주 강세 코멘트 오늘 조선주 급등 했잖아요 왜 강했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유리기판 요새 skc 가는데 어제도 한번 제가 자료 보여드렸죠 만들었던 kb에서 또 오늘 보고서 나왔고 오늘 삼성전기도 웬일로 급등 했구요 효성 첨단 소재 isc 덕산 네오로스 s oil 급등 했습니다 금오 석유 비월 중국 양해 관련된 평가 그 다음에 2차 전지 뉴스 요새 드라마 제작서 너무 어려운데 호재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왜 급등 했냐면 전미 철강노조가 이게 중국 조선사 때문에 지금 못살겠다 이거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에 중국 조선을 규제해 달라 조사해 달라 무역법 제 301조에 의한 건데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미국 무역에 제약을 주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판단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복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근거로 돼서 중국 조선사 규제해 달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중국 조선소를 너무 지원을 많이 하니까 미국 조선산업이 망했다 이거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7만명 이상의 고용인력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근데 보시면 원래 1975년도까지는 미국이 전세계 조선 1등인 거 아세요? 원래 1등이었어요 세계 1위가 그때 70년대 우리나라 뭐 조선 이제 현대중공업 그때 정재웅 회장님이 그때 그때 했었나요 아무튼 아무튼 아주 초기 단계였죠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이 1등이었고 근데 미국이 군함 있죠 군함 잘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군함 사업 빼고는 방산 빼고는 다 민영화 시켜버리면서 지원도 안해주고 그랬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조선은 몰락했어요 지금 점유율이요 0.2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 이제 이유로 거론하는 게 여기서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1등이니까 너네 때문에 우리 망했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아직 미국이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지만 중국 야드에서 건조한 선박에 미국 내 입항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만든 선박을 통해서 물건을 실어서 미국이 온다 그것도 관세부가 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라면 공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럼 반사이 걷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이걸 규제해 버리면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건 중국을 겨냥했어요 그건 뭐죠? 당연히 엄청난 호재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면 초대형 호재죠 사실 근데 흥분하면 안 되는 게 과연 미국이 이거를 진짜 할까 중국 조선사까지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바이오 하죠 반도체 하죠 배터리까지 규제했는데 조선까지 규제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중국계 경쟁이 심한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을 규제해 버리면 한국 조선사 지금 가뜩이나 업황 좋잖아요 조선주 주가 안 가서 그렇지 업황은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 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뭐 플러스지 뭐 이게 무조건 된다 이렇게까지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마세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이네 이제 하나우션이 많이 갔죠 근데 특히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조선소 인수 추진 중이고 하나우션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사장님이 아마 제가 기사를 보니까 미국 해군 해군 제동 만나러 간 거 같아요 초청을 해가지고 MRO라고 그 군함 있죠 군함 이제 그 수리하고 그런 거 이제 유지 관리하는 MRO 사업이 그거거든요 유지관리 보수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협상을 하려는 거 같아요 어쨌든 코토 좋은 뉴스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호재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조선 업종이 급등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선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안 가요 좀 답답해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뭐 이유가 어찌됐건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인자도 주가는 안 가지만 이게 가치 투자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안 가지만 기업가치 올라가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데니스 오라는 부사장님이 IR 팀장으로 선임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주식 3억 사가지고 그분이 지배구조 몇몇 기업에서 지배구조 담당하시던 분이에요 변화 삼성인자 지배구조를 소액 주제에 유리하게 바뀐다면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근데 그건 논외로 하고 메리치의 김선우 연구원이 목표주권 올려버렸어요 이유가 전통 반도체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 1분기 원래 3조거든요 이걸 5.5조원으로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렸습니다 요새 삼성인자 추정치 다 낮췄거든요 대부분 하향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보고서도 많이 안 나왔지만 근데 김선우 연구원님이 갑자기 지금 3조원에서 5.5조면 2배에요 2배 추정치를 급격히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아무튼 가격 오르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여전히 좀 안 좋고요 모바일은 추정치가 좀 올라갔고 뭐 갤럭시 잘 팔렸죠 그리고 이 지금 파운드리나 고사양 스마트폰 회복 불확실성 여전한데 HBM도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익성 위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막 증산 막 해가지고 또 메모리 여팡 꺾이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메모리 여팡 꺾이지 않는 선에서 아마 계속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김선우 연구원님의 의견에 의하면 메모리 여팡은 내년 말까지 좋아진대요 그러면 지금 판도치를 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맞다면 그러면 언제 팔아야 돼요? 내년 상반기죠 팔아야 될 시점 왜냐? 내년 말이 고점이면 주가는 6개월 선행하니까 아직 1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신 맛이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다 서프라이즈 날 것 같아요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후 하이닉스는 HBM 마이크로는 삼성과 비슷하게 그래서 그동안 좀 너무 안 갔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 업체 주가 초인데 삼성만 안 간 거 아시죠? 맵고해죠 그래서 제발 좀 제가 의견 적어드렸지만 이제 좀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유리기판 AI가 원한다 유리기판 뉴스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아 삼성 SDI가 아니고 네 디스플레이죠 이 디스플레이가 이 삼사가 이제 유리기판 어제 설명드린 대로 그거 이제 연합전선 구축해서 26년도에 양산한다 이렇게 나왔고 기판은 삼성전기가 하고요 유리 가공하는 건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기판 결합하는 건 삼성전자 이렇게 한다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양산하고요 그러니까 유리가 좀 좋은 거는 일단 세밀한 회로 형성 열과 휘어짐에 강하고 대면적화 MLCC 내장에서 공간 활용도 높고 꿈의 기판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만 깨지죠 약해요 그래서 외부에 충격이 가하면 깨져서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율이 안 나온대요 벌써 20년 진행을 했는데 연구를 상용화가 안 된 이유가 수율이 안 나온다고 이거 드릴로 뚫어야 되는데 깨져버리죠 근데 최근 기술이 발달해서 상용화 레벨에 근접했는데 여전히 수율이 굉장히 낮대요 근데 이걸 지금 제일 잘하는 업체가 SKC죠 앞서가고 있고 주요 고객상 인텔,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이 이제 채택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에는 AI 가속기 시장이 열렸으니까 이쪽에는 비싸더라도 아마 유리기판이 쓸 것 같고 유리기판이 대중화 되기는 아직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고 수율이 안 나와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HBM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근데 올해 말 정도에 SKC가 아마 상용화 할 겁니다 양산을 스케줄상 제일 앞서가고 이 밸류체인은 누구냐면요 말씀드리면 기판은 일단 삼성전기랑 SKC고요 여기 레이저로 드릴링하는 거 있죠 이거 아까 제가 유리에 거기에 필옵틱스 그 다음에 유리기판 검사 장비 공급하는 회사로 이제 기가비스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도 이런 이제 기판 네 이런 것들 아마 검사하는 장비 만드는 걸로 제가 알려져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니까 HB 테크놀로지도 아마 검사 쪽입니다 검사 장비 쪽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오늘 급등했는데 일단 요새 추정치 올라간 건 아시죠 그래서 그때도 추정치 올라갔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주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1분기 영업이 기대치보다 좀 높게 나올 거 같고 그 플립집 BGI는 좀 안 좋대요 요건 아마 하반기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삼성전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본 대만 뭐 다 안 좋아요 대독전자 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어팡이 좀 부진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고 다만 이제 MLCC는 그래도 좀 나아진다 근데 요새 주가가 왜 안 가냐 그 이유가 중국 회사들이 좀 스마트폰 이제 좀 이렇게 잘 되다가 요새 또 그 약간 정체돼 있대요 예 그러니까 실제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 회복이 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이 주문을 넣다가 또 줄이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삼성전기는 중국 스마트폰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비중은 줄어들 겁니다 내년에 내년엔 자동차 쪽하고 이쪽 그 플립츠 BJ나 아니면 PC나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비중이 아마 늘어나게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비중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높고 다만 이제 아직 올해까지는 여전히 좀 스마트폰 비중은 높은 편이죠 근데 전장용 MLCC는 전기차가 안 좋은데도 수요가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좋은 거고 또 서버 AI요 특히 온디바이스 AI 있죠 여기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왜냐면 온디바이스 AI는 용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AI PC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존 대비 용량이 50%나 증가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방향은 명확하죠 앞으로 좋아지는 방향은 뭐 누가 봐도 좀 맞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가가 안 갑니다 왜 뭔가 스마트폰에서 뭔가 당장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PBR 1.26배고요 다만 이미 주가는 바닥 찍었고 또 하반기는 좋아지는 게 명확해 보이고 AI 총매 아직 안 붙었어요 근데 붙을 기업이니까 좀 지켜보자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 전효진 연구원님이 효성첨단 소재 적어주셨고 일본 탄방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보고서를 쓰신 거 같은데 도레이가 세계 1위 이 탄소섬유 만드는 업체죠 근데 역전했어요 무슨 역전이냐면 한번 보시면 원래 2013년에 2,000톤으로 시작을 했어요 탄소섬유를 근데 이게 20년까지는 제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21년에 드디어 흑자전환했고 작년에 역전했어요 도레이를 영업이익률에서 원재료 가격 떨어졌죠 도레이 영업이익률이 5-6% 밖에 안 되는데 이 효성첨단 소재 후발주자가 30%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도레이는 주로 항공기 있죠 항공기 그거 이 탄소섬으로 만들거든요 굉장히 고부가치 섬이죠 근데 이게 수요가 안 좋아가지고 보잉 때문에 보잉도 좀 문제가 있었고 얼마 전에 또 보잉 또 주가 또 폭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여전히 부진하고 27년은 돼야 팬데믹 이전 체력 회복 가능 같아요 근데 이 효성첨단 소재의 주력은 어디냐면 그 용기 있죠 수소 용기 수소 고압 용기 있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방산업이 다르다 보니까 효성이 역전해버린 거죠 물론 세계 1은 도레이가 맞지만 그리고 올해 이제 증설해서 또 전년 대비 80% 확대 예상되고 근데 이제 약간 우려되는 건 항공용이 잘 안되니까 도레이가 그렇다고 고압용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압용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도레이는 일본 미국 유럽에 설비가 있어서 전력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증설해가지고 또 고압용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가격이나 하기가 그래서 좀 효성첨단 소재한테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또 일부 공장은 효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동하면 또 비용이 좀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세계 1위를 넘어서는 이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타이어 코드 있죠 타이어 참가제 이거 이제 요즘에 타이어 잘 팔리니까 신차용 교체용 둘 다 그래서 중국도 회복되고 있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영업이익 2518억 원이고요 46% 증가할 전망이고 올해 탄소섬유 또 나아지고 타이어 코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고 그래서 증설하면서 이쪽은 어차피 성장하는 산업인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중국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관건입니다 그거를 올해 이익률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효성이 지금 도레이를 이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성이 해야 될 건 도레이는 아주 그 최상급의 그걸 만들거든요 뭐 항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력 블레이드 있죠 날개 그것까지도 가야 돼요 그거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더 높은 레벨로 가는 숙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 수요처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여기 수소 고압 용기 그 다음에 도레이는 이런 항공기 있죠 이런 데 쓰이고요 이런 풍력 뭐 로켓으로 들어가요 우주 그래서 이런 것들에 수요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PBR 기준 발바닥까지 와서 뭐 부담은 없죠 전혀 PBR 기준 굉장히 이제 저평가 돼 있고요 SK증권에 이동지 연구원님 목표주가 ISC 올렸습니다 요새 분위기 괜찮죠 그래서 원래 작년에 기대를 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실제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아니 박살 난 건 아니고 좀 부진했죠 지지부진 7만원대까지 근데 갑자기 올라갔죠 이번에 순식간에 AI 모멘텀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증설 라인도 1분기부터 가동률 끌어올리고 있고 SK앤펄스가 CMP 패드랑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데 이제 통합될 거예요 아마 합병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CMP 패드가 뭐냐면 이제 그 어제도 설명드렸죠 CMP 맷돌이라고 이렇게 맷돌처럼 생겨가지고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는 거죠 그걸 해주는 밑에 패드 이거 만든 회사가 누구죠? SNS테크죠 기억나세요? SNS테크 거기가 이제 요 패드 만드는데 SKC도 하고 있습니다 고 자회사 SK앤퍼스가 하고 있죠 요거를 아마 ISC랑 통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100억 정도 이익에 기여될 거고 AI 수혜주 명확하고 리노 공업이 가면 뭐 ISC도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덕산 네오룩스도 올해 나아집니다 이익 주정치 올라갔고요 올해 상반기 아이폰 판매량이 부진해도 아이패드가 대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포인트가 삼성의 중저가 폰으로도 OLED가 들어갔는데 원래는 LCD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저가 폰에도 OLED가 탑재돼요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그만큼 OLED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덕산 네오룩스한테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 72%나 증가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도 하단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LG 쪽은 PNH테크 삼성은 덕산 네오룩스인데 이 둘 다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도 이제 나올 거고 좀 모멘텀 받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덕산 네오룩스는 여기에 삼성 스마트폰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모멘텀은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OL이 드디어 갔습니다 SOL도 뭐 저도 이제 정유주 괜찮다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유주가 괜찮아 보이는 거는 뭐였냐면 아니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달 전부터죠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아니 정제받은 올라가고 그죠 유가는 바닥 찍은 거 같고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가 있고 같이 투자하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주가는 한 달인가 두 달 안 갔죠 GS는 갔어요 네 GS는 이제 밸류업으로 네 SOL은 밸류업 하기가 좀 애매하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올렸고요 공급은 타이트하고 오늘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드론 타격을 했어요 정유시설 그래서 급등한 영향이 좀 있었고 영업이익 전망치 올렸고요 PBR도 여전히 낮고 네 그 다음에 그 원유 공급은 늘기가 좀 어렵대요 네 그래서 EIA라는 이제 기관에서도 석유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그것만큼 안 는다 공급 전망은 낮아진다 정제 설비도 증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다음에 SOL은 올해 정기 보수가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많았는데 그러면 보수를 많이 안 하면 공장을 가동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 사우디가 이런 이제 원유를 우리나라 정유사에 팔거든요 그게 OSP에요 단가가 이게 낮으면 좋죠 정유사는 싸게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게 2.2달러인데 원래 본기 평균이 전분기가 3.9달러인데 급나겠어요 반투박 난 거죠 그럼 당연히 정유사 이익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GS 뭐 SK이노베이션 SO1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수혜를 좀 받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죠 아무튼 공급은 그게 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여전히 싸고 다만 이제 오늘은 올랐으니까 이제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금호석유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목표주가 또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최근에 몇몇 증권사가 올리고 있죠 이익 증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무 가격이 오르고 있고 다만 2분기에는 원재료가 부타대원인데 이게 좀 올라서 약간 좀 그 부분은 우려가 되긴 해요 근데 가격 증가를 한다면 또 나아지겠죠 또 이 수술용 장갑인 엠비라텍스도 작년부터는 좀 나아지고 있대요 공급가행 중이긴 한데 그래도 재고 조정하면서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폭시 수지 이게 이 에폭시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페인트에 근데 이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국내도 좀 상승하고 있고요 에폭시 수지 근데 경쟁력 강화 위해서 OCI 말레이시아에서 ECH라고 이 에폭시도 원재료거든요 이거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생산 능력을 이제 늘릴 예정이고 그 다음 무엇보다 이제 자사주 소각이죠 50% 보유한 자사주를 3년 동안 절반은 없앤다 추가적으로 500억 자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관건은 뭐냐면 이제 뭐 어팡은 좋아지는 거 맞으니까 또 살림 벌채 못하게 하잖아요 올해 연말부터 이것도 고무한테 고무 가격에 긍정적인데 이 차 파트너스가 박철환 전 상무 금호석유 개인 최대 주주가 박철환 상무예요 전 상무 근데 이분이 차 파트너스를 데이리인으로 선림해서 주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주총의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전체 자사주 다 소각해버려라 그래서 차 파트너스 안건이 통과되면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금호석유 주주분들도 주총에 참여하실 분들 하시고 요새 전자투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누구한테 투표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여기가 더 유리하겠죠 차 파트너스에 투표를 하시는게 왜냐 여기는 그냥 객관적이에요 보유 자사주 50%에요 여기는 전량 하라는 얘기에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하죠 전량이 당연히 낫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할 때 앞으로 이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시 뭐였죠 주총이 아니라 그냥 아무튼 굉장히 그것도 파격적이었던 거 제가 하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주주 좀 친화적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차 파트너스 안건이 통과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주총은 3월 22일날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B에서 어제 그 비올이라는 회사 좀 잠깐 말씀드렸죠 어제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주들이 막 급등했는데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밑에부터 키움부터 볼게요 여기가 또 좀 내용이 잘 돼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라종주 원장님이 비올을 창업했어요 비올의 원천 기술 중에 하나가 나 이펙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늘이 피부에 침투해서 고주파를 전달하는 피부에 미세반을 넣어 가지고 고주파를 넣어줘요 그래서 그 기술 가지고 미국에 또 세렌디아라는 유통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렌디아가 10개 기업 정도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사건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를 국제무역기구 미국에 있는 ITC에 재수한 겁니다 너네 우리 특허권 침해한 거 아니냐 이미 이건 이제 미국 FDA 승인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큐테라, 사이노시오 이런 기업들 한국의 이루다, 루트론이 제시스 메디칼에 다 걸어버렸어요 아마 이루다하고는 합의를 본 거 같고요 근데 이제 곧 판정 결과 나옵니다 올해 4월에 예비 판정 근데 비올은 일단 이제 합의금을 수치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이 기업들 중에 일부랑 바뀌었죠 그거 수치했다고 밝혀고 금액은 공개 안 됐습니다 그래서 6개사랑 합의했다고 됐고요 근데 합의금은 비올이 9를 받고 세렌디아가 1을 받는 거예요 사실 비올과 세렌디아가 한 거죠 소송을 건 거죠 저 업체들한테 그래서 그 중에 9를 비올이 갔는데 근데 KBS는 아마 5대5로 배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럼 이렇게 비용을 이제 합의금을 받으면 비올의 이익은 늘어나겠죠 당연히 돈 받으니까 그래서 100억은 넘을 거 같고 이제 루트로닉 제시스 메디칼 남았는데 여기도 합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합의를 안 하게 되면 만약에 안 했는데 폐소하면요 제품 판매가 금지당할 수가 있어요 합의 가능성은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키움에서 올렸고요 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라종주 원장이 있는 그 비올이 제시스 메디칼 옛날에 오래전부터 했고요 그래서 세렌디아 여기 비올 여기가 이제 ITC에 제소했는데 그 결과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추가적으로 합의 가능성도 있다 근데 합의를 하는 게 낫죠 합의를 하게 되면 일단 루트로닉이나 제시스 메디칼도 불확실성 해소되고 돈은 줘야 되겠지만 비올은 비올드로 또 돈 받아서 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돼서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과연 루트로닉이나 제시스 메디칼에 합의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주식시장이 요즘에 좀 살아나는데 주식시장만 보면 이번 전인대는 실망이 아니라 기대 아니냐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실망했으면 주가가 못 오르죠 당연히 근데 이번에 특별국채 발행했죠 인공지능 플러스 옛날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한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 플러스라는 걸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으로 경기를 좀 이쪽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도 늘리고 이런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규모 설비나 소비자 교체하고 그래서 단기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 경제체질 개선에 추측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실망했다 이런 평가도 많아요 근데 주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번 전인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저도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어쨌든 대출도 많이 늘어났고 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돈 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게 대출이 좋은 거는 아니라고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이 상황에선 중국 같은 경우에 대출을 해서라도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돼요 가계 대출도 좀 늘어야 되고 너무 대출을 줄이는 게 이 금융 자본제 시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어차피 신용사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돌아다녀야 돼요 네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그죠 가처분소득 대비 네 중국은 어쨌든 최근에 대출이 한 2년 정도 줄었어요 그러다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돈을 쓴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 중에 2차전지 뉴스만 몇 개 말씀드리면 저희 당사에 에코프로 실적 상향 가능성이 있대요 뭐냐면 SK온이 현대차랑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590기가와트 규모 장기 공급 계약 협상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BM의 실적이 상향될 수도 있고 왜냐 거기에 공급을 하니까 양극재를 그러니까 에코프로BM 주가 부진한 게 SK온이 요즘에 잘 안 되죠 좀 부진해서 그런데 이게 590기가와트면 엄청 큰 규모예요 10년치로 따지면 연간 자동차 70만대 공급 규모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이제 SK온한테도 좋고 에코프로BM한테도 좋은 뉴스 아닌가 보여지고요 LNF가 원료 내재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리튬톨링 탄산 리튬을 수산화라로 바꾸는 건데 요거 2만 톤 생산 능력 이제 있는 것 같고요 26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은극재 사업도 하죠 그래서 요거를 미쓰비시케미컬하고 협력해서 향후에 10만 톤까지 늘리고요 아마 파나소닉에 공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포스코 퓨처엠의 향기가 나죠 은극재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 단결정 양극재 있죠 단결정 양극재는 보통은 단결정이 아니라 다결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액이 자꾸 들어가면 그 결정이 여러 개니까 그 틈새로 전액이 들어가서 양극재 결정이 깨져요 성능이 떨어지죠 네 근데 단결정은 결정이 하나라서 전액이 못 들어갑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결정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출하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긴 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LNF도 좀 주가 계속 회복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뭔가 이제 좀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주가 급등했는데 오는 좀 빠졌죠 근데 이제 2027년 전고채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동안 너무 싸게 거래됐어요 말도 안 되게 이제 그게 이제 해소된 거죠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한투자의 지인의 원군님 아 정말 이거 잘 써주신 것 같은게 드라마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죠 드라마 제작사 막 너무 안 가니까 근데 이게 안 가는 이유를 정확히 적어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드라마 제작사업이 제일 문제가 제작비가 늘어요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무빙 같은 이게 인기가 끄니까 이제 하나를 만들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충 만들 수도 없죠 당연히 근데 이걸 만드는 스태프들의 몸값도 올라가요 배우 PD 작가 예 인건비 체류비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에는 해당 6억원 정도였던 제작비가 이제는 12억을 넘는대요 그럼 드라마 수익률은 제작비 대비 얼마 매출율을 일으키느냐 이 싸움인데 근데 드라마 제작사가 자기가 직접 제작비 충당해서 본인이 직접 하면 예를 들면 오징어게임을 한국 회사가 그냥 직접 IP를 갖고 만들었으면 대박났죠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 200억이 들은대요 보통 드라마 16부장 만들면 근데 요새는 16부장 아니지 않나요 16부장 하나 요즘에는 넷플릭스 6부장 8부장 하긴 하는데 보통 지상파에서는 16부장 하죠 그러면 200억 200억 200억을 자기가 태워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망하면요 드라마 시청은 안 나와서 네 그냥 휘청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제작비를 200억을 다 자기가 태우는 건 아니고 편성 수익이겠죠 방송사가 일단 돼줘요 방송사가 왜냐면 드라마 편성을 하니까 50% 협찬 또 PPL 받고 또 넷플릭스 중국 등 해외 판권을 해서 제작비 이상을 회수하는데 근데 어쨌든 흥행에 성공해야 좋죠 그래서 저 200억을 날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성공을 하면 IP를 영원히 갖고 오징어 게임 IP를 갖고 있으면 오징어 게임이 뭘 할 때마다 돈 버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죠 지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갖고 있죠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준 거예요 그 드라마 제작사는 IP를 못 가져가요 넷플릭스 겁니다 만들기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양날이 검이죠 IP를 갖고 싶으면 리스크를 짊어져야 돼요 제작비를 감당해야 되고 그게 싫으면 넷플릭스에 제작비를 보존받고 대신 IP는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중소 형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작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에 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 누구 드라마냐 이거죠 넷플릭스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경기침체로 광고까지 침체되니까 방송사는 드라마 만드는 거 줄이고 있고 광고가 안 되니까 네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드디어 정부 정책이 나왔어요 어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과기부가 문체부까지 희망을 합쳐서 4개 업체 이 4개 기관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융합 드디어 제대로 알고 발표를 한 거죠 직접적으로 1조인데 펀드 신규 조성해서 그 제작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아주 작은 회사나 벤처기업에 좀 일부 줬지만 이제는 투자 제한 다 풀어요 대형사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다 좋은 거죠 간접적으로는 세액 공제해줍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드라마 제작비를 비용을 인정해줘 가지고 30% 세액 공제해줘요 글로벌 선진국 정도 되는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또 광고 유형도 단순화 광고 유형이 7개로 돼 있대요 그걸 3개로 줄이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이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이게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광고를 광고를 무한정 못 늘려요 그것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방송사한테 좋죠 이건 이 부분은요 방송사한테 되게 유리한 거죠 예 광고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송사 좋아지면 또 드라마 제작을 늘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윈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멘텀 나왔다 그러나 뭐 드라마 아무도 지금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 호재가 맞아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인내해 보시고 특히 이제 SBS 같은 기업은 방송사까지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면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좀 주가도 회복이 됐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아 어제 이제 그 실적 추정치 상향 기업 좀 몇 개 있어서 오늘은 좀 있습니다 아까 그 삼성연자 김선우 연구원님 그 다음에 삼성전기 SK정권의 박경우 연구원님 덕산 네오룩스 S오일 이 기업들은 일단 올해 실적 전망치를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 SK오션플랜트 있었고요 한국전력의 김동철 사장도 내부자 매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공시로는 그 몇 개 있었는데 원익 PNE가 2차전지 제조장비 납품을 해서 SFA에 공급하는데 스웨덴 쪽이에요 아마 스웨덴의 이제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있죠 여기가 이제 APS라는 지주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넥스틴 지분 갖고 있는데 이 넥스틴 지분을 AP 시스템에 넘겨줬어요 넥스틴 굉장히 우려한 기업이잖아요 특히 중국 반도체 투자의 수혜지 기업이죠 근데 그 회사 지분을 APS가 AP 시스템에 4.65%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350억 규모로 가져갔고 AP 시스템에 가져간 거예요 키움증권이 자사주 소각했습니다 어쨌든 많이 해야 돼요 키움 우리금융제주도 900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 같아요 뭐냐면 원래 예금보험공사가 주식 갖고 있거든요 이거 원래 팔기로 했어요 이거를 시간의 대량 매매로 파는데 보통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요 저 물량을 누구한테 주냐면 외국인 기관한테 줘요 그럼 그날 주가 급나갑니다 왜 블록들로 싸게 주니까 근데 이건 뭐죠 장래 매수해가지고 소각해 버리겠대요 물량이 나올 일이 없어요 우리금융제주가 우리금융제주가 예보봉사 그 지분을 우리 뭐냐면 자사주로 매입한 다음에 없애버리겠대요 밸류업의 효과에요 이게 바로 이런게 밸류업입니다 아시죠 네 이게 블록 뒤로 나와서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를 막아버린거죠 그리고 디지털 대상은 이감이란 회사가 이제 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지분을 84% 인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빚을 좀 줬어요 240억 정도 하나은행에서 그래서 좀 성장을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도 있었으니까 공식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주식시장이 좀 마감해서 그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깔끔하게 종가 최고가 드디어 2700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3000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일 뿐이라고 네 어쨌든 이제 넘어가서 좋고 다만 오늘 코스닥은 안 좋았습니다 대표주들이 못 가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색깔은 뭐죠 정말 그 왕따 당하던 무거운 기업들이 다 급등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코스닥은 부진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6,700억을 집중 매수를 했고요 주로 샀던 거는 운수장비 조선주 자동차 금융 전기전자 거의 다 샀고 서비스 업종만 좀 아쉽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요 섹터로는 조선주가 압도적인 성과를 냈고 삼성과 하나우션이 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기자재도 같이 가죠 그래서 현대임스 오늘 태광이 10% 올랐고요 성광밴드 중국 규제하면 당연히 수혜죠 태웅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다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이었고 손해보험은 밸류업기대 피팅 그 다음에 정유주도 GS랑 SO1이 좋았습니다 LNG 관련주들도 좋았고 그리고 전선주도 오늘 LS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한전선이 오랜만에 10% 급등했습니다 요새 원전주도 뜨겁습니다 원자력발전주도 강세보이고 있고요 특히 태웅도 원전주에 들어가있죠 폐기물 관련해서 예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해운주도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 괜찮았고요 좀 부진했지만 LPG 관련주도 약간 SK가스는 오르진 않았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요새 갑자기 그래서 뭐 SKC 급등 삼성전기도 유리기판으로 봐야되겠죠 지금 올라간건 그죠 아무래도 유리기판으로 봐야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선 웬일로 현대보비스가 이유가 나온건 없습니다 근데 왜 4.5%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밸류업 기대가 많니까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동안 또 주가가 과도하게 못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급등 해줬고요 신고가 냈죠 이제 오랜만에 52조 신고가 난 것 같고 전력설비 여전히 좋고요 엔터주는 좋은게 아니라 판타지오만 간거죠 뭐 그리고 종합상사도 오늘 STX나 삼성물산 좋았고요 시멘트도 좋고 시멘트도 이제 저번에 아세아시멘트 기억나세요 그 보고서 밸류업 기대주 중에 하나죠 실제 이제 주주환원책도 발표했고 그리고 비철금속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요 구리 쪽 관련된 기업들도 약간 움직였고 항공주는 한진칼이 가서 그런거지 뭐 올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신주도 오늘 좋았고요 뭐 증권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한국 금융주주가 요새 아주 뜨겁네요 백화점도 오늘은 하나갤러리아가 좀 올라갔고요 미용 의료기기 이제 어제부터 비올이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비올 혼자 거의 갔죠 클래시스 반면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도 어팡 괜찮아요 사실 풍력 어팡 나빠지 않은데 하 주가는 참 안갑니다 근데 전자결제도 오늘 조금 일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뉴로모피 이제 HBM이나 AI 오늘 안 좋았어요 미국의 반도체 급나가고 또 오늘은 그동안 반도체가 좀 부진했다 네 반대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가 좀 쉬어갈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국에서도 잘 나가던 AI는 쉬어간다 이 쉬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또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부진했죠 네 반도체는 오늘은 거의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즈도 오늘 크래프톤이 장중혜 아까 막 악재 나와가지고 그 인도에서 뭐 또 게임 퇴출된다 막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왜 크래프톤이 언급을 했어요 사실 무근이라고 이미 인도에서 규제 받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해제 돼가지고 지금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아무튼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언급을 했으니까요 2차전지도 오늘 좀 부진했고 의료 AI 좀 쉬었고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게임 이런 쪽은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삼성전자는 좀 개선됐고요 전자가 여기서 가주면 2800 가는 거죠 전자만 가주면 그리고 바이오도 약간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일단 잠깐만요 관심 종목 네 자 시총 상위 기업만 이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차전지랑 반도체 일부 좀 부진했죠 SDI도 SDI도 좀 빠졌고 근데 은행주가 난리가 났고요 신한지조 하나금융 SK도 많이 올랐네요 두산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다 못오르던 기업들이죠 또 조선조급 등 있고 삼성전기 그리고 하나우션 삼성중공업 DB손해원 밸류업 못오른 종목 조선 유리기판 네 이런 쪽이 오늘 시장을 이끈 것 같습니다 굴삭기 정유 다 아주 오래된 네 좀 무거운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2차전지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에코프로 좀 부진했고요 HLB는 좀 올라갔는데 HPSP 엔캠은 빠졌습니다 레인보우은 그래도 좋았고요 이어테크닉스 급락 위메이드는 뭔가요 어제는 또 급등 어제 게임 흥행했다고 뉴스 나오던데 참 뭐 알 수가 없네요 위메이드는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예 ISC도 좀 빠졌고 레이크 머트리얼은 전고체 배터리 쪽이죠 이쪽 급락 주성도 급락 고용도 급락 잘 나가던 기업들이 다 두둥이 맞아버렸어요 오늘은 가온칩스도 급락 네 이유는 명확하죠 많이 올랐잖아요 CIS도 지금 뭐냐면 내용 괜찮은 걸 이제 이용을 하셔야죠 내려온다면 천천히 더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잘 이건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인데 오늘 18%나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D.O.U D.O.U 뭐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졌고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대부분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부진해가지고 요런데 지수는 좀 하락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좀 그래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2,700을 넘어서 좀 다행이고 요 기세가 계속 이어져서 삼성인자만 가면 됩니다 2,800 가요 그래서 좀 더 이어지길 바라고 뭐 고생하셨고 제발 좀 올해는 한국이 1등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이대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